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 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냥 제일 귀가 쫑긋쫑긋하는 그런 해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바로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아 금전에 재수 누구말던 로또 맞듯이 대박이 운이 들어있는 분들 몇 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뭐 어느 누구나 다 대박 갔다 입고 로또 맞으면 다 좋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반기 운세 초반이 아니라 하반기 운세에 이러이러 분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몇 분을 몇 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갔다 임술생 41살 대박이 난다. 대박은 뭐냐 내가 왔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대박에 로또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전에 운이 갔다 들어오고 또 뭔가를 또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도 잘 이렇게 놓다 뺐다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머리를 좋아 갖고서는 올해는 대박이 나서 로또 맞은 듯이 올해 갖다가 2020년도에 하반기에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41살 임술생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또 이제 경신생 43살이죠. 경신생 분들 올해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이거는 뭐냐 내 형자가 됐든 아니면 내 부모의 재산이 됐든 누가 나를 또 지인이 나를 뭐를 갖다 해보라고 준다든 이게 대박이 아닐까요. 그러면 경신생 그러면 몇 월생입니까 딱 집어서 얘기한다는 5월생 9월생 분들 올해 대박입니다. 대박나세요. 그리고 그 뭐 이 로또 맞듯이 내 운을 잘 갖다 금전운을 낚아채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사업에 계획성 있게 잘 하셔가고 진짜 그냥 대박 터지세요. 그러면 그게 로또가 아닐까요. 그렇게 봅니다. 올해 43살 5월 9월생들 힘들 내세요. 또 45살의 무호생 분들 올해 작년에는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무호생 분들이 특히 이제 3월생 5월생 분들 3월 5월 7월생 분들이 올해는 대운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해년이 올해 이민연입니다. 이민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면 뭐 이렇게 꿈을 꿨다든지 뭐 조상이 나와서 하얀 조상이 소가 소는 조상이잖아요. 하얀 소가 나한테 와서 뭐를 덥석 주면 얼른 받으세요. 그게 조상에서 누구 디렉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한테 운이 들어오고 로또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로또복권을 사든 뭐를 사든 그게 나한테 대운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꼭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개축생 50살 3자라고 하여도 무난하게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축년에 그래도 다 가는 날에도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 조상의 운의 기운도 받아서 모든 일이 귀인이 나오고 구세주가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노토고 그게 재수고 대박이 아니면 무엇이 대박이겠습니까. 힘들었던 거 사업하시는 분들 어느 누가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운을 콕 잡아서 허리띠를 콕 잡아서 놓치지 마세요. 올해 운이 막 차고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몇 월달 생일이 더 좋습니까 하는데 3월생, 5월생, 6월생, 9월생, 11월생 좋습니다. 올해 갖다가 그냥 마음껏 전진하는 해가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해서 그게 갖다가 그냥 노토가 돼서 뻥치게 튀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축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올해 대박나세요. 행운이 갑니다. 또 경술생 시우는 3살 어떻게 보면 여태껏 힘든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해년이 나한테 대운의 운수 쉽게 해서 운수대통 운수대통이라서 나한테 운수가 딱 뚫어서 모든 이 재운이 들어오는 해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경술생 분들 힘내셔가지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새로 신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단 나쁜 것은 좋으면서도 나쁜 쪽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동업의 운수는 안 맞습니다. 올해 절대 동업은 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금전을 된다고 해도 결국은 동업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떨어지는 게 모든 빚더미가 앉는 게 나한테 앉는 것이 되거든요. 힘이 들어도 적게 할망정 내 개인적으로 하셔서 성공을 하셔서 노토 맞은 식으로 금전의 대운의 재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갑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류생 분들 뭐 영맛살이 많이 낀 사람도 있지만 특히 정류생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무석인들도 대부분이 또 많습니다. 근데 먹을록이 많고 잘 나가요. 나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힘들까요. 그런 분들은 생일달이나 난시나 조상의 업을 잘못하여 좀 힘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로 굴복해서 넘어가는 해년이 올해 66이 아닐까. 그래서 내 운세가 모든 기운이 정류생한테 들어가는 해년이니까 올해는 건강을 조심하시면서 얻다갔다 투자성을 보시고 그런다고 하면 목적을 위해서 항하셔서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시면 그것이 노토가 맞는 것보다도 더 큰 횡재수라고 하죠. 뭐 집안에 재물이 늘어서 한다든 땅을 매매를 하든 모를 하든 그게 사놨던 것이 크게 나한테 이득이 돼서 돌아오는 해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임술생 경신생 무어생 개축생 경술생 정류생 이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꼭 집어서 하반기 운세가 좋고 노토마듯이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올해 이민연애 올 초반기에서부터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하반기 운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이라는 것은 평생의 세 번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운이 될지 세 번째 운이 될지 첫 번째 운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운을 뺏기지 말고 잘 잡아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